다이어트용으로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효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귀남입니다. 제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기도 했고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바빠져서요. 영상도 못 찍고 댓글이나 이메일로 해드리는 상담도 예전보다 상당히 늦게 답변드렸는데요. 권귀남 무슨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유튜브 그만하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 등등 걱정해주시고 안부 물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동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구독자 10만 명 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10만 명 언제 되지? 이제 곧 추석이죠?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휴가 붙여서 9일, 10일씩 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추석 인사도 드릴 겸 간단하게 효과 좋은 다이어트 성분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다이어트 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명절 기간에 음식을 많이 드시게 돼서인지 다이어트 제품 어떻게 먹어야 하나 명절 기간 칼로리 커트나 체중 유지용으로 다이어트 제품 먹고 싶은데 어떤 걸 먹어야 하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건 사실 불가능하죠? 죄책감과 후회에서 밀려오는 자기 위안에 불과한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는 불가능하지만 맛있게 먹고도 0칼로리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녹가키 드시면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을 때는 가르신이야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는 녹차 카테킨 그리고 키토산 과식했을 때는 녹차 카테킨 이렇게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야 그거 먹어봤는데 효과 없더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제품을 잘못 고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어떻게 드시면 된다고 했죠?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한 함량을 드셔야 한다고 했죠? 녹차 카테킨은 식후에 한 끼당 순수 카테킨으로 250에서 300mg 가르신이야는 식 전에 한 끼당 순수 HCA 성분 기준으로 750mg 이상 키토산은요 기름진 음식 드시기 직전 혹은 직후에 2000에서 3000mg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도 먹고 과식까지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다 드셔도 됩니다. 세 가지 한꺼번에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 그렇지 않고요. 설령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무리가 된다고 해도 그건요 장기간 섭취했을 때의 일이지 명절 기간에 며칠 정도 드시는 걸로 간 손상이 일어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녹화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녹화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성분들 메타 분석으로 살펴보면 효과가 없더라. 논문이나 보고 에라이 사기꾸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왜 건강기능식품의 메타 분석을 드리댑니까?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죠.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잣대를 들이대면 근거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김치가 여러모로 좋다고 하지만 의약품은 아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성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녹차, 가르시니아, 키토산, 엘카르니틴, 잔티젠, CLA, 그린커피빈, 보이차, 푸사과, 도레이, 레몬밤, 마일드왕고, 콜레오스포스콜리, 시소스, 시네트롤. 이 중에 원티어 그룹에 속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녹차카테킨, 가르시니아, 키토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룹이 엘카르니틴, 잔티젠, CLA, 그린커피빈, 보이차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는 성분은 아니에요. 그럼 다이어트용으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성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 효소.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효소들. 아무 효과 없다고 말씀드렸죠?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하시는 거 사드시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 외제차 사는데 돈만 보태주는 꼴이고요. 후기가 좋다고요? 99.9% 가짜 후기죠. 효소가 왜 아무 효과가 없는지, 효과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지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유산균. 아직도 몇 년째 뚱보균, 날씬균 하면서 다이어트에 좋은 유산균 혹하시는 분들 많죠? 물론 기본적으로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은 있어요. 그건요, 유산균 제품이 몸에 매우 잘 받는다는 가정 하에 유해균의 증식이 완벽하게 억제돼서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이 건강해지면요, 다른 장기들도 연쇄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러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어떤 분은 붓기가 빠질 것이고 사람에 따라 매우 드물게 체중이 빠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그 원리예요. 유산균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체지방 감소에 그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시작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들은 뭐냐? 특별한 거 없고요. 일반적인 유산균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 유산균을 드시는 것 자체가 건강기능식품의 현명한 소비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좋은 다이어트 성분 그리고 먹어봐야 아무 효과 없는 다이어트 성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추석을 앞두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명절 때는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다이어트 제품들을 드시는 건 좋은데 그 외에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한 번쯤 끊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병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드시는데도 주식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기남이었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